코로나19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환자는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강릉의 관광지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 이용률도 2주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자체도 대학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출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보건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의심 환자가 접수되며 강원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발병 초기 도내에서 하루 3, 4명의 의심 환자가 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의심 환자 기준을 확대하면서 수가 증가했을 뿐이라며 불안감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도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 224억 원을 긴급 투입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서움이 또 2차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시면서 저희 방역을 저희 도를 믿고.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가득하고 영화관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더욱이 대구 31번 확진 환자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 수십 명이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방어만 구축에 나섰고 국가 지정 격리병동인 강원대병원은 여행력이 없는 유증상사를 대상으로 폐렴 만심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내 유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보건 방역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도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에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의 제3자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거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대구 사이에서, 대구에서 벌어진 게 지역사회 감염이죠. 그건 본 거죠.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서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요. 중국에서 안 오더라도 이미 2차, 3차 감염이 만연되어 있으면 여행력이 없어도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초기에 감염자를 특정하고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확산 방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폐렴 치료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밝혀진 사례가 나오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 데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의 확산 문제 때문에 1인 격리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병원의 감염 사례에 있는 지역은 당연히 확인해봐야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앞으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병원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해야 되니까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 선제격리하고 검사 돌려보는 방법으로 병원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기관련 환자에서도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감기 환자들 외래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집에 쉬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래 환자 오시는 선별의료소만으로 외래 증정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1, 2차 의료기관들도 줄려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모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잠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약간 작전을 바꿔야죠. 대처 방위 짐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 관광지는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방역당국과 상인들은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필수 관광코스인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관광객들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강릉을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2주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 뚜렷합니다. KTX를 이용해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KTX 강릉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3,5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8,000명이 넘는 승객이 KTX 강릉선을 이용했습니다. 평상시 주말 이용객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동안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겼던 이곳 안목해변 커피거리도 평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지역에서 확진자가 없다 보니 관광객들도 다소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강릉시는 안심하긴 이르다고 보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강릉역, 터미널,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이 취소되고 행사는 축소되는 등 농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강릉시는 강릉페이의 캐시백 10% 지급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도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3회로 확대하고 둘째, 셋째 금요일은 착한 가격업소를 이용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강원도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대학이 개강을 하면 중국인 유학생 천여 명이 강원도에 머물게 됩니다. 강원도와 지자체, 대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내 중국인 유학생은 천여 명. 대부분 순천과 원주, 강릉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강이 2주 연기돼 아직 대학 내 불안감은 크지 않습니다.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강이 2주가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강 이후에 만나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다음 달 개강을 하면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도내 대학은 지자체와의 합조를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공항에서부터 집단 수동하기로 했습니다. 비말이나 접촉 전파 방식으로 감염되는 만큼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주치는 정도로 그렇지는 않을 텐데, 식사를 같이 하거나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와 각 시군도 대학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하기에 앞서 선별진료소에서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가 격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에 불응하면 강제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간면병 관리의 간암법 42조를 적용해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우선 진료를 해서 객담을 채취하고, 또 이걸 한 이후에도 14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갑니다. 이 격리조치에 불응하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강제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대학과 지자체는 유학생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 하루에 한 번씩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라인 구축으로 신속한 단계별 대응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1인 1실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해 시설 확보가 관건입니다. 또 학생 관리와 식사도 대학과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해, 예산과 인력 부족에 따른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30명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4명입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5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86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에서만 최소 23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국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1호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5,628명입니다. 사망자는 2,124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만 4,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118명이 숨졌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84명, 일본 73명, 홍콩 65명 등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달째 정부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시민이 선별 진료소를 찾을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안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원주시 갑선거구에 전략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주시 갑선거구 예비후보로 나선 권성중 예비후보는 20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배제 또는 전략공천을 추진하려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며 시스템 공천 룰에 따른 공정한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박우순 예비후보도 이 전 지사에 대한 전략공천 추진은 당 스스로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중앙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 원주시 의원 40여 명과 민주당 소속 지방위회 의장단은 지난 19일 이 전 지사에 원주시 갑선거구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원주시 갑선거구 출마에 말을 아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지역에 올 상반기 아파트 2천여 세대가 신축됩니다. 강릉시는 올 상반기 아파트를 신축하는 업체가 모두 4곳으로 이 중 3곳은 착공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강릉시가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완급 조절을 위해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전면 제한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시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남아있지만 건축 경기를 고려해 완급 조절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을 위한 통학택시를 중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통학택시를 다음 달 2일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버스 미 운행 지역과 지통 노선이 없는 경우만 운행했던 것을 올해는 운행 시간대가 안 맞거나 1회 이상 환승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대중교통과 개인택시 지부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K-워터 화천권 지사가 산천어 축제 운영 차질로 판매량이 감소한 화천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K-워터 화천권 지사는 20일 평화의 댐에서 상생협의회를 열고 평화의 댐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댐과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된 협의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평화의 댐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K-워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수금난 해소를 위해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일 강원지부 앞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직원 20여 명과 협회 이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는 사회공헌을 위해 헌혈 캠페인과 함께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후원금 전달 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20일부터 지난해 도내에서 생산된 감자 재고 1만 5천 톤을 수도권에서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4일까지 2주가량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 수도권 7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감자 2kg 40만 상자, 10kg 2만 상자 등 1,000톤 분량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내 감자 생산 면적이 늘고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대폭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가 감소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전날보다 기온은 좀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도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